이번 포인트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인데요 첫번째 가겠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들어가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집어 넣겠다 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동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터를 눌렀을 때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고 쉬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렀을 때는 윗 행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터는 아래 행 쉬프트 플러스 엔터는 윗 행 볼까요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도 되는 경우이고 그냥 엔터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거 그 다음에 쉬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렀습니다 위로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일 때고 우리가 파일 탭의 옵션에 가게 되면 바로 이 고급에 오면요 바로 여기죠 편지 옵션에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이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방향이 아래쪽 이잖아요 아래쪽일 경우 엔터를 눌렀을 때 아래로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쉬프트 플러스 엔터는 위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래쪽 오른쪽 왼 위쪽 왼쪽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옵션에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의 방향 아래쪽 오른쪽 위쪽 왼쪽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아 같이 알고 가셔야 되요 매우 중요합니다 됐네요 엔터 쉬프트 엔터 두 개 정리됐고 이번에는 이제 esc인데 esc가 뭐의 약자냐면 escape es c ap escape 탈출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scape esc key는요 언제 사용한다? 취소할 때 취소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게 esc예요 빠져나간다는 개념으로 esc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제가 키보드에 esc를 눌렀어요 어떻게 돼요? 입력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요 표시 취소 이거는 입력 이 취소 버튼을 눌러도 취소가 되요 esc랑 같은 효과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요 됐네요 그래서 엔터를 눌렀을 때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esc 눌렀을 때의 결과 다음 행으로 이동한다 윗행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취소가 된다라는 거 데이터 입력 이번에는 이제 강제로 줄바꿈인데요 강제로 줄바꿈 다른 말로 이제 텍스트 줄바꿈 또는 자동 줄바꿈이라고 불러요 바로가기 키는 알터 플라스 엔터 알맞게 들어가라 알터 플라스 엔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알터 플라스 엔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알터 플라스 엔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 그 다음에 여기서 알터 플라스 제가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고 여기서 민고 자 보세요 한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 이때 알터 플라스 엔터에요 이거 엑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십니다 시험을 떠나서라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홈탭에 오게 되면 홈탭에 보게 되면 맞춤에 맞춤에 뭐가 있냐면요 이 자동 줄바꿈이 있어요 홈탭에 맞춤 그룹에 자동 줄바꿈 얘도 같은 기능입니다 알터 플라스 엔터 알고 가셔야 되겠죠 또 있죠 우리가 컨트롤 플라스 1번 누르면 셀 서식인데 셀 서식에 맞춤에 가게 되면요 바로 이 부분 텍스트 조정에 자동 줄바꿈 있지 않습니까 얘도 같은 기능을 한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요 알터 플라스 엔터와 같은 효과 그 다음 이번에는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컨트롤 플라스 엔터 또는 컨트롤 플라스 시프트 플라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범위를 지정했을 때 동일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입력이 돼요 무슨 소리냐 볼까요 지금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컴퓨터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플라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됐네요 그래서 강제로 줄바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 알터 플라스 엔터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 입력 컨트롤 플라스 엔터 또는 컨트롤 플라스 시프트 플라스 엔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한 셀의 여러 줄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알터 플라스 엔터를 누른다 맞잖아요 한 셀의 여러 줄 알터 플라스 엔터 알맞게 돌아가라 알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데이터 입력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 맞죠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취소 버튼을 클릭한다 맞는 거고 세 번째 여러 셀의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프트 플라스 엔터를 누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시프트가 아닌 거 뭐예요 컨트롤이죠 정답은 3번에 틀렸다라는 거고 네 번째 특정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동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범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엔터를 치면 현재 C1이잖아요 C2, C3, C4, C4에서 어디로 가요 엔터 치면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C4에서 엔터 치면 어디로 가느냐 D1으로 가요 C5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Shift, Enter가 아니고 컨트롤, Enter가 됐다라는 거고 다음 중 엑셀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한 셀의 여러 줄 데이터 입력하려면 Alt, Enter, Enter 이제는 뭐 아시죠 두 번째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Shift, Enter를 누르면 셀 입력이 완료되고 바로 아래의 셀이 선택된다 Shift, Enter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러니까 Enter를 눌렀을 때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 Shift, Enter를 누르면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아래의 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틀린 거고 세 번째 같은 데이터를 여러 셀에 한 번에 입력하려면 뭐예요? 컨트롤, Enter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거죠 네 번째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수식이 적용된 모든 인접한 셀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거죠 많은 수식, 결과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원리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입력할 때는 먼저 한글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한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더라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대자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자 목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글 한자 대화 상자가 열려요 여기서 입력 형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변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자 변환도 가능합니다 한글 먼저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한자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 특수문자는 삽입 탭의 기호 그룹에 가면 기호가 있거든요 그 기호를 실행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한글 자음 기호 서프트에서 히읗까지 하나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자 키를 눌러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음을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고 특수문자 몽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특수문자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미음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리을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위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수 같은 경우는 지금 0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2 슬래시 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010, 007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생긴 거는 숫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얘는 문자 데이터거든요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하면 돼요 볼까요? 지금 010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엑셀은 010은 10으로 인식한다고요 007도 마찬가지로 7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010이에요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 010 엔터 이렇게 되면 010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007 그러면 이렇게 007이 입력이 돼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숫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문자는 왼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종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자료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한자를 입력하려면 한글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키보드의 한자키를 눌러서 변환한다 한자 입력하려면 한글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의 한자키 맞잖아요 두 번째 특수문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한글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맞죠? 입력한 후에 키보드의 한형키를 눌러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한다 한형키가 아니고 한자키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숫자 데이터 앞에 문자 접두어 작은 따옴표를 입력한다 맞는 거고 분수 앞에 정수가 없는 일반 분수를 입력하려면 0을 먼저 입력하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바 빈칸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 슬래시 8과 같이 분수를 입력한다 방금 전에 살펴본 거 여기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고정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입력하려면 엑셀 옵션의 고급 편집 옵션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 확인나를 선택하고 소수점 위치를 설정한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파일 탭에 옵션을 누르게 되면 엑셀 옵션에 와서요 고급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에서 바로 이 부분 소수점 자동 삽입 소수점 위치 여기서 지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됐고 두 번째 셀에 입력하는 글자 중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대형과 일치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텍스트라든가 텍스트 그 다음에 숫자 조합 날짜가 입력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은 가능한데 날짜는 해당되지 않아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컴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기적 1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게 지금 문자 텍스트하고 숫자가 조합된 거잖아요 2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날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날짜는 2023년 예를 들어서 11월 1일 이랬을 때 2023을 넣었을 때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날짜는 바로 그겁니다 텍스트 텍스트 숫자 조합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셀에 입력하는 글자 중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여기까지는 맞고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까지 여기까지는 맞지만 날짜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 컨트롤을 누르고 끌 때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1과 2만큼 그래서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금 컨트롤 키를 제가 누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자동 채우기가 아니고 복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기대로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네 번째 시간을 12시간제로 입력하려면 9시 한칸 뒤 PM과 같이 시간 뒤에 공백을 입력하고 AM, PM을 입력하면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세미콜론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양수, 음수, 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텍스트 이걸 갖다가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게 세미콜론이에요 그 다음에 샵 샵 같은 경우는 유효한 자릿수만 나타내고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 같은 경우 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인데요 영은 이 샵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이 샵은 유효한 자릿수만 나타내고 유효하지 않는 영은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영은 유효하지 않는 영 걔도 표시를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음표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를 공백으로 표시를 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쉼표, 콤마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쉼표를 삽입합니다 또 하나 이 쉼표 다음에 더 이상의 코드가 없으면 천 단위 배수로 표시를 해요 세 자리를 날려버린다라는 거죠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색을 넣을 때는 앞뒤로 대가로예요 이거 글꼴색 대가로 안에 색깔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도 마찬가지로 대가로 안에 대가로 안에 집어넣는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 연산자 값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직접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서식 코드를 셀의 사용자 지정표시 형식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단 열 너비는 표준 열 너비이다 라는 거고 지금 입력 데이터는 3.75인데 서식 코드를 샵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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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를 줬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지금 이 샵에 의해서 3.75에서 이 3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 3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0.75가 0.75잖아요 0.75를 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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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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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0.75는 4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한 칸 띄고 3 슬래시 4 4분의 3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물음표 때문에 그래서 A번은 맞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6 7 8 9인데 여기 0,00샵 그 다음에 콤바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랬을 때 7 8 9 이 세 자리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 단위 배수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이 남았잖아요 마이너스 6을 예를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0.007 이게 왜 0,007이 왜 왔냐면 마이너스 6이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올림이 돼서 7이 됐고 마이너스 7이 됐고 마이너스 7을 마이너스는 나타내 주고 0 그 다음에 쉼표 0,0,7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B번도 맞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내용에는 없었지만 이 별표가 에스털리스가 무슨 기능이냐면 별표 다음에 나오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6,7,8,9가 임명됐을 때 별표 대시 샵 콤마 샵샵 0 그렇게 되면 지금 6,7,8,9 그대로 들어오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샵이 있으면 안 돼요 얘가 표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별표가 날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입력이 돼야 되느냐 별표가 없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거는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출제가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샵, 세미콜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삼각형 샵, 그 다음에 세미콜론 0이에요 양, 음, 0 양수일 경우는 얘, 음수일 경우는 얘, 0일 때는 얘예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6,7,8,9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어떤 걸 따라야 돼요? 얘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삼각형 그 다음에 6,7,8,9 마이너스는 여기 기준에 따르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삼각형 6,7,8,9 D번도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샵을 이용해서 샵 다음에 원하는 문자를 갖다가 입력하게 되면 그 원하는 문자가 쭉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조건하고 색깔 다음 중 아래 조건을 처리하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오른 것은 셀의 값이 천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한대요 그러면 파란색도 대가로, 그 다음에 조건 천 이상 크거나 같다,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크거나 같다 같은 경우 이상은 크거나 같다 시험 문제에서 절대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상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천 미만, 오백 이상에도 마찬가지로 오백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하겠대요 그리고 오백 미만이면 색을 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심표 주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0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얘가 1234.56 그러면은 세 자리마다 심표를 주라 그랬으니까 1, 그 다음에 콤마 234.6 첫째 자리까지 나타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432도 432.0 이렇게 나타내라 이거예요 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지금 1234 중에서 조건하고 색깔은 무조건 대가로 그런데 지금 3번, 4번은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고 대가로로 묶여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번부터 볼까요 파란색으로 하겠대요 대가로로 잘 묶었죠 그 다음에 조건 천 이상 크거나 같다 천 그 다음에 샵 심표 샵샵 0 그 다음에 점 0 아까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고 양수일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천 이상일 경우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빨간색 500 이상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샵 콤마 샵샵 0.0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천 이상인 경우는 파란색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천 미만 500 이상 여기 그리고 나머지 경우 같은 경우는 색을 지정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색깔 없죠 그래 놓고 샵 콤마 샵샵 0.0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2번은 왜 안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샵 0이 샵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샵 대신에 뭘 줘야 된다 0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적용되는 서식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유기나게 사용되는 개능입니다 할까요?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바로 조건을 뜻하는 거죠 조건 그죠? 그 셀에 대해서만 서식이라든가 테두리 그 다음에 셀 배경색 등의 서식을 설정한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홈탭에 가게 되면 이제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실행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조건부 서식은 중요한 게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한다 조건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센텐스는 바로 얘에요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을 해요 그러면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왜? 모두 만족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서식이 충돌을 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 서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규칙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것도 좀 맞다 틀다 구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서식이 적용된 규칙으로 셀 값 또는 수식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 당연히 수식 앞에 수식이니까 등어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조건부 서식에서도 규칙을 수식으로 주고 싶을 때는 등어를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문제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셀에 입력된 값에 따라 데이터 막대를 표시할 수 있다 데이터 막대 표시하는 기능이 지원이 되어 조건부 서식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A1서부터 A10까지 데이터를 이제 10부터 100까지 입력을 해놨는데 이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 오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지 않습니까 조건이 만족할 때의 어떤 서식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데이터 막대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막대에 오게 되면 그라데이션 채우기 단색 채우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뭔지 지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데이터 막대 형태로 데이터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또 갈까요 색조라는 것도 있어요 데이터 막대 색조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에서 가장 간단한 데이터 막대 색조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이에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 강조 규칙 몸모보다 큼 몸보다 작음 뭐 같음 텍스트 포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도 적용할 수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10개 항목이라든가 상위 10% 평균 초과 평균 미만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문제 보기 1번에서 데이터 막대를 표시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죠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맞는 거고 두 번째 셀 값이 규칙과 일치하거나 수식의 결과가 참일 때만 지정된 서식이 적용되더라 맞는 거죠 참일 때만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거고요 세 번째 해당 셀이 여러 개의 규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다 서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단 서식이 충돌되는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지정한 규칙의 서식이 결정된다 이렇게 때문에 틀린 거죠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해당 셀이 여러 개의 규칙을 동시에 만족하고 서식이 다 다르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단 서식이 같을 때는 우선순위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도 볼까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경우에는 행 전체잖아요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할 때 규칙 입력할 때 열 입력 앞에만 달러를 붙인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경우에는 열 이름 앞에만 달러를 붙여서 그 열 자체를 갖다가 붙박이 시킨다라는 거죠 4번은 문제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썩 넣어두셔야 돼요 또 갈까요 48번 48번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다음 중 아래의 A1에서 2의 5 A1에서 2의 5 이제 여길 뜻하는 거잖아요 5 영역에서 B열과 D열에만 배경색을 설정하기 위한 B열과 D열의 공통점이라는 건 뭐예요 B열은 2열이고 A열이 1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열이 되는 거고 B열이 2열 그 다음에 C는 3 D는요 4열 E는요 5열이 되는 거죠 열의 개념 그러면 B열 2열이고 D열 4열 공통점이 뭐예요 홀수예요 짝수예요 짝수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설정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의 규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짝수열에만 서식이 적용을 하겠다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중요한 거 1,2,3,4,고기를 딱 봤을 때 일단 B열이 2고 D열이 4인지 구하는 함수가 뭐예요 컬럼이라는 함수예요 컬럼 C-O-L-U-M-N 컬럼이 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열 번호를 구해오는 함수가 컬럼입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은 컬럼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컬럼즈는 열수를 갖고 오는 함수예요 열수 열의 수를 갖고 옵니다 컬럼즈는 열수를 갖고 오는 함수예요 컬럼은 열 번호를 갖고 오는 함수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열의 수냐 열 번호냐 그 차이점 이렇게 되면 1번, 2번은 바로 땡땡 틀린 거죠 컬럼즈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문제를 잘 기억하시고 B열 D열 짝수열 이 4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컬럼이라는 함수가 필요하다 컬럼 컬럼이라는 함수가 필요하다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OD 함수를 썼어요 MOD는 뭘 구하는 함수다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컬럼에 의해서 2를 가지고 왔어요 그 2를 여기 뒤에 보면 콤마이 콤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당연히 짝수죠 또 4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바로 그겁니다 3번, 4번 모드 컬럼을 이용해서 2로 나눴을 때 0이냐 이거는 짝수를 갖고 오기 위한 수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달러 A로 줬어요 달러 A 그러면 A열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A열 자체를 붙박이로 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A열, B열, C열, D열, E열 다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열 번호를 가져오려면 달러 A라고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A를 좀 자유롭게 놔줘야 되는 거죠 열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참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달러 1 얘는 달러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때문에 3번은 얘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는, MOD 나머지를 구해라 컬럼 열 번호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처음에는 A달러 1 A1에 A1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열 번호가 1이잖아요 그러면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홀수 그럼 다음에 B로 간단 말이에요 B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절대 참조로 오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범위 설정을 하고 나서요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 오게 되면 조건부 소식 조건부 소식에서 이제 위에 있는 거 아까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막대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다 가능하고 새 규칙을 누르는 거예요 새 규칙을 누르고 난 다음에 새 규칙 대화상자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아까 수식할 때 는 먼저 입력하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MOD MOD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MOD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뭐예요 C O L U M N 컬럼 열 번 호 그죠 A A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달러 1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러니까 A1 에 열 번호는 뭐예요 1이잖아요 그걸 2로 나눠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0이랑 같다면 같다면 그럼 뭐예요 0이랑 같다면 짝수행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식을 주황색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요게 만족했을 때 확인 그럼 뭐예요 B 2열 D 4열 얘네들 2로 나누는 나머지가 다 0이니까 여기에 문제처럼 서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규칙 깔려와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규칙 편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면을 살펴본 대로 여기 는 에모디 컬럼 컬럼즈 아니에요 그 다음에 A 달러 1 A 1도 되고 A 달러 1도 되고 단 A 앞에 달라붙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럼 A를 붙박이 시키는 거니까 콤마 2가 0이냐 그랬을 때 참이면 서식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됐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컬럼즈 아니에요 얘는 열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3번은 A 앞에 달러가 붙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수학 통계 함수인데요 첫 번째로 ABS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BS는 absolute의 약자인데요 ABSO LUT ABS 절대값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부호가 없는 수가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부호가 없는 수 절대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ABS 가로열고 수 가로닫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S ABS 가로열고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가로열고 엔터 그러면 그냥 절대값은 부호가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3이 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머지 그냥 3은요 플러스 3도 그냥 부호가 없는 거 3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ABS 절대값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ABS가 절대값을 구하는 건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본다구요 결과를 구할 때 그겁니다 절대값 부호 없는 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t 가로열고 수 가로닫고 int는 intgr integer 의 약자인데요 얘는 정수란 뜻이 있어요 정수 정수는 뭐예요 소유점이 없는 수잖아요 그래서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 값을 구한다 int 얘 같은 경우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시험 문제 이게 잘 나와요 int 가로열고 만약에 7.9다 7.9 가로닫고 그러면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러니까 7이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8이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7.9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리는 거죠 방금 전에 문제 보기에서 봤듯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얘를 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7.9는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되는데 7.9는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7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갖다 부숴버린다고요 실생활에서 쓸 일은 거의 없죠 마이너스 7.9 int 하면 얘는 조심하실게 마이너스 7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0에서 먼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낸다는 얘기예요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int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sum이라는 함수는 sum sum이라고 읽어요 이거 sum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sum인데 합을 구하는 함수죠 숫자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vrag average 얘는요 평균 산술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sum average 엄청 실무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함수죠 sum하고 average 그 다음에 trunc truncation은 뭐냐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 1, 수 2 이렇게 주게 되면 수 2를 무조건 내림해서 수 2만큼 반환한다 그 다음에 이 수 2를 생각하게 되면 0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trunc 같은 경우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다 하겠습니다 trunc 가로열고 7.9 생각했잖아요 수 2를 그러면은 잘라버리는 거니까 7.9에서 .9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7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int는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얘는 이제 정수하고 int는 truncation truncation truncation을 잘라버리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2차 이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7.9를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이점이에요 아까 int는 0에서 먼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수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얘는 그냥 잘라버리는 역할이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7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nt하고 trunc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내버리면 헷갈린다고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mod 함수 mod 함수는 우리 조건부 서식할 때 배웠잖아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 나머지 값 조심하셔야 되고 이때 수위를 만약에 0으로 나누면 샵 divide 슬래시 0 느낌표 0으로 나눴다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것도 알고 가시고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power power 힘이잖아요 엑셀에서는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그러면은 우리 거듭제곱을 구하는 연산자 이거 기억나시죠 얘랑 같은 거예요 그겁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잠깐 하나 볼까요 power 같은 경우 power 예를 들어서 2에 2승 갖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에 2제곱이에요 4가 되잖아요 얘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하고 같은 효과가 있다 power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캐롯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라운드 라운드라는 거는 반올림 반올림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5 이상이 돼야지만 반올림이 되잖아요 반올림해주는 함수 라운드 그 다음에 sqrt 양의 제곱근 루트값 얘기하는 거예요 sqrt 양의 제곱근을 구한다 루트값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chose choose 함수는 뭐예요 선택하다 이 인덱스 번호가 1이면 인수 2를 선택하고 2면 인수 2를 선택하고 choose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count 숫자의 개수를 헤아리는 건데 da가 붙어버려요 얘는 공백이 아닌 인수의 개수를 구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까요 count는 뭐라고요 숫자의 개수를 헤아려줍니다 근데 뒤에 a가 붙어버리면 all 그래서 공백이 아닌 인수의 개수를 구해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x 우리가 max 그러면 최대값을 구해죠 가장 큰 값 최대값 근데 뒤에 a가 붙어버려요 max는 최대값 또 max a도 최대값인데 a가 붙어버리면 chr 를 1로 계산해요 그리고 텍스트나 펠스를 0으로 계산합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min min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줘요 min 또는 min a는 근데 min a a가 붙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chr 는 1 텍스트 나 펠스는 0으로 계산한다 그 차이점 뿐이에요 그래서 max max a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min min a 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mall small은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배열 k 몇 번째로 작은 값 k 번째로 작은 값 그 다음에 large는요 k 번째로 큰 값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small large max하고 min 혼돈 놓으시면 안 돼요 max는 제일 큰 값이고 min은 제일 작은 값이고 small은 몇 번째로 작은 값 large는 몇 번째로 큰 값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수식과 그 실행 결과 값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abs 나온대요 절대값을 구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본 int-7.9 같은 경우 정수와 함수인데 마이너스 7.9니까 중요한 건 0에서부터 멀어진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int-7.9 결과가 마이너스 8이 됐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abs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뭐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sum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안에서 trunc 45.6 그래 놓고 콤마 수 2 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trunc 45.6 은 45가 되는 거죠 .6이 잘라버리니까 4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od 나머지를 구해주는 건데 3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10 그러면 30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sum이잖아요 45 더하기 2는 47 얘도 맞네요 1번 2번 맞는 거고 3번 같은 경우 powr power 그러면 이제 지수잖아요 그 다음에 라운드 반올림 하는 건데 2.3 콤마 0 그러면 지금 2.3 같은 경우는 반올림이 안 되죠 2.3 2.5가 돼야 반올림이 되는데 2.3이니까 반올림이 안 되고 그냥 자리수는 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2가 돼 버리는 거죠 결과는 2가 돼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sqrt 가로열 9 4 루트잖아요 양이 제곱고 그러니까 4니까 2는 4 그러니까 결과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ower니까 2에 2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9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3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네 번째 choose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고 이 3이 3이니까 1인 경우에 얘를 선택하는 거고 2인 경우에는 여기를 선택하는 거고 3이니까 뒤에 그냥 50을 선택해주면 되는 것 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50 choose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각 수식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 값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문제 보면은 썸이라든가 에버리지 평균 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운트에이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 그 다음에 맥스에이 최대값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값 몇 번째로 큰 값 뭐 이런 함수들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엑셀을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수식을 미리 입력해놨는데 F1을 누르겠습니다 F1을 누르면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썸이라는 거는 합을 구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카운트에이 라는 거는 개수를 헤아리는 거잖아요 여기 B에 2에서 D에 4 B에 2에서 D에 4 여기 컬러를 잘 보셔야 돼요 B에 2에서 D에 4 몇 개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9개잖아요 9개 그 다음에 맥스에이 제일 큰 값을 고르는 거잖아요 B에 2에서 D에 4 여기서 제일 큰 값이 뭐예요 100이죠 그 다음에 이 결과는 9가 되는 거고 그러면 썸이니까 100하고 9를 더해야 되잖아요 결과는요 109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102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 1번은 땡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갈까요 2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average는 평균이잖아요 평균 산술 평균 그 다음에 small C에 2에서 C에 4 파란색 나는 부분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은 뭐예요 첫 번째로 작은 값은 75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은 87이 되잖아요 됐네요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은 87이 되는 거고 87 그 다음에 large 두 번째로 큰 값 제일 첫 번째로 큰 값이 90이고 두 번째로 큰 값 87이네요 그러니까 90 87 75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도 87 두 번째로 큰 값도 87 그거의 평균이니까 87이 되겠죠 엔터 그래서 87이 결과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75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1번 2번 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 지금 sum은 뭐예요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합을 구하라 그래놓고 large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큰 값 B3에서 D3 두 번째로 큰 값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값은 뭐예요 91이 첫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 87이죠 그 다음에 small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작은 값 87이네요 얘도 그런데 얘는 중요한 게 sum이에요 87 더하기 87이 되는 거죠 그럼 174 맞네요 이래서 3번이 옳은 결과다 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은 또 왜 틀린다 볼까요 4번 같은 경우 sum이에요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count a b2 d2 따로따로 해요 b2 d2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2 그 다음에 min min a 가장 작은 값을 고르는 거죠 83하고 100하고 어떤 게 더 작아요 83이 더 작잖아요 그러면 2 더하기 83 뭐가 되는 거예요 85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9라고 해서 틀렸다 라는 거죠 109라고 해서 틀렸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린 거고 옳은 결과는 3번이 맞다 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